Hola!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포르투갈어 왕초보탈출 1탄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Eu sou Julie, professor de portugues. 저는 시원스쿨 포르투갈어 강사 Julie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muito prazer!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요. 우리 첫 번째로 왕초보탈출 1탄 누가 들으면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강의 특징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각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강의 다 듣고 나면 우리 포르투갈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청사진 함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강의 어떤 사람이 들으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진짜 포르투갈 포자도 모르고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수업 들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투갈어 배워보려고 막 책도 사서 보시고 뭐 학원도 찾아가 보고 여러 방법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결국 포기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가 바로 왕초보탈출 1탄이에요. 그리고 현지에 포르투갈어를 쓰러 가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라든지 포르투갈어권으로 가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강의입니다. 직접 말할 수 있게 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요. 브라질식 포르투갈어로 쭉 알려드리고요. 말하는 법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재미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시라면 메인비인도스 환영합니다. 바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의 특징은요. 알파벳부터 우리 차근차근 배워서요. 스스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강의입니다. 알파벳 배우는 거 먼저 시작해서요. 우리 발음하기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르투갈어 어떤 포르투갈어든지 쫙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본 문장 구조 배우고요.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입이 트이고 흥이 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들 계속 주거니 받거니 말하는 그런 강의예요.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요. 통성명도 우리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식당 가서 예약했는데요. 우리 자리 어디예요? 하면서 자리도 찾아서 앉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기 언제예요? 해서 입장권도 사고요. 뭐 미술관, 박물관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말들 우리 다 해볼 겁니다. 그리고 식당 가서 우리 먹고 싶은 거 주문하는 말도 우리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핵심 내용만 우리 쏙쏙 반복 학습 할 겁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 왜 중요하냐면요. 반복 학습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그리고 핵심 문법을 가지고 반복 학습 할 건데요. 특히 이 강의는요.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25개의 동사가 1탄, 2탄에 걸쳐서 다양한 예문에 쏙쏙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업 듣고 나면 25개의 동사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먹다, 사다, 말하다 라는 동사가 있죠. 그런데 이 동사를 가지고 뭐 뭐 하고 싶어요와 결합해서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3개의 문장 말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부정문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9개의 문장 배울 수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용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뭐 할 수 있어요? 뭐 뭐 해야 돼요? 이런 표현들 가지고 정말 다양한 문장들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 네 번째입니다.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문법은 낮추면서 실력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포르투갈어는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국가의 포르투갈어끼리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포르투갈어를 배우는 게 좋을까? 라고 고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강의는요 일관적으로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배우게 됩니다.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배우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사용인구의 절대 다수가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확 씌워진 문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포르투갈어는요. 주어가 이렇게 있는데 주어에 따라서 동사와 시제가 막 변화하면서 동사가 굉장히 변화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요.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는 너희들이라는 주어 두 개가 생략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까요? 주어가 두 개나 없어졌으니까 동사 변화, 시제 변화에서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쉬워져서 우리가 생긴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말하고 우리 더 연습하는 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강의 특징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강의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건데요. 우선 전체 왕초부달출 1탄은요. 4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초반의 5강의는 준비강의 5강의입니다. 준비강의 5강의에서는요. 알파벳과 발음 규칙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딱 듣고 나면 어떤 포르투갈어 문장이든지 읽으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본강의 35강으로 들어가는데요. 본강의 35강은 20분에서 30분 내외로 이렇게 걸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럼 본강이 우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6개의 파트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 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딱 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오늘의 주제 파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의 숫자를 하나씩 배울 거예요. 숫자는 한꺼번에 배우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각 강의마다 숫자 하나씩 챙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를 쫙 배울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제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문은 그날 배우게 될 내용을 좀 더 핵심적으로 뽑아낸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통해서 우리 학습 목표 함께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난 시간 배운 내용 파트입니다. 여기서는요.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딱 들었다고 해서 이게 막 내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까먹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한 강의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학습을 좀 더 싹싹싹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배운 내용 확인하면서 우리 출발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미션 문장을 확인할 겁니다. 오늘의 미션 문장은요. 그날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그 대화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션 문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한국어로 바꿀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한국어로 바꿀 수 있냐.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의 학습 내용에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내용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들 배워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단어 우선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읽는 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한번 챙기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웠던 내용들 쭉 한번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미션 확인을 합니다. 자, 미션 확인은요. 앞에서 우리 미션 문장 있죠? 그게 딱 나와요. 한국어로 나와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포르투갈어로 바꿔서 말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내가 잘 배웠구나. 아, 이 부분이 조금 기억이 안 났는데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였지? 하면서 확인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플러스 표현 배워볼 거예요. 플러스 표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잘 쓸 수 있는 표현들, 재미있고 좀 실용적인 표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건배 한번 해볼까요? 건배는요. 포르투갈어로 싸우지입니다. 싸우지. 네, 이렇게 하시면 건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한 강의마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강의 구성 알아봤고요. 그럼 이 강의 다 듣고 나면 우리 포르투갈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수강 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 효과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튼튼한 포르투갈어 기초공사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법, 그런 용법을 알게 되실 거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접해도 아, 거기에 딱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장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현재 시제부터 가까운 미래 시제까지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간다, 그리고 가고 있어, 갈 거야까지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말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일상생활 회화도 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표현뿐만 아니라 예문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상회화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 있게 포르투갈어 말할 수 있게 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르투갈어를 말하는 데에 정말 초점이 맞춰진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저하고 대화하면서 자신 있게 포르투갈어 말할 수 있는 능력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왕초보탈주 1탄에서 저 줄리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 아테브레비, 차오!